하...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... 하하하... 안녕하세요. 봄 한 번 잡아본 겁니다. 오늘 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거든요.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한 날로 한번 빠져봅시다. 팔색조 매력을 지닌 배우 장정희씨. 그녀가 40년 가까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한 몫을 했는데요. 언니! 이모! 언니! 특히 근육사수에 공을 들인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인 것 같아요. 이게 근육을 생긴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장정희씨의 건강법. 지금 시작합니다. 평소 건강에 세심한 정희씨지만 늘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요. 바로 가족력입니다.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는데요. 저희 아버지, 오빠 다 혈압이 높아요. 거기다가 또 오빠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당뇨가 있었어요. 어느 집안이라도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가족력이에요. 부모님 모두 고혈압 이력이 있고 아버지는 당뇨병까지 진단받았던 상황. 둘째 오빠 역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요. 다행히 정희씨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진 않지만 미리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그 결과 잠시 후 공개됩니다.